안녕하세요 두번째 섹션 첫번째 강의 어떤 프로덕트를 디자인하나요 오늘은 프로덕트 전략 문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요 프로덕트 전략 문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로덕트가 뭔지를 좀 이해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드맨 문서를 좀 살펴보면서 전체 개발 프로세스에서 어떤 순서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리소스 제약이 없을 때 프로덕트의 비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무엇인지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프로덕트 문서를 같이 좀 살펴볼까요 제가 강의를 위해서 위키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프로덕트 스트레티지 그리고 PRD 이렇게 두 가지 섹션만 가지고 있는데 강의가 진행되면서 점점 여기에 문서가 쌓여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프로덕트 스트레티지의 프로덕트 비전이라는 문서부터 일단 찾아볼게요 프로덕트 비전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꿈을 좀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다루는 문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 러니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러니파이는 학생 데이터 관리와 교육 성과 개선을 위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한 학교 교사 관리자 및 학생을 위한 프로덕트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학교 교사 관리자 및 학생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는 이제 사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학생 데이터 관리와 교육 성과 개선을 위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자들의 본질적인 니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러니파이는 웹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로 데이터 관리를 간소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교육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데이터 관리를 좀 간소화하는 게 어쨌든 사스의 목표잖아요 사스의 목표는 생산성을 올리는 거니까 그 생산성에서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데이터 관리니까 이 부분을 좀 간소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프로덕트의 비전 같은 거고요 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교육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교육 경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데요 교육 경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교사라고 했을 때의 교육 경험은 어떤 건지 또 관리자한테 교육 경험은 대체 뭔지 학생한테 교육 경험은 뭔지 이 부분을 좀 구체화시키는 게 이제 이후에 과정들에 좀 필요한 그 작업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좀 살펴볼게요 복잡한 구조와 낮은 사용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다른 프로덕트와 달리 러니파이는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간단한 구조와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기존 제품들 사실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용했던 그런 포탈 같은 걸 좀 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녔을 때 이제 블랙보드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도입할 때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 그거는 이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학생정보시스템 Student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SIS라고 요즘에 여기서는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게 확장되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LMS로 넘어가는 거라서 크게 구분을 두고 접근하지는 않을게요 일단은 그냥 교육 경험이라는 거를 챙기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제품들 좀 살펴보면 정말 복잡하고 되게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모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러닝파이에서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요즘 제품처럼 만드는 거죠 요즘 제품처럼 좀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가 좀 쓰기 편한 그런 UI, UX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 결론은 좀 반복적인 그런 업무를 최대한 자동화하고 줄여서 생산성을 좀 올리고 어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특정 액션들을 취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조회하고 빠르게 검색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향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비전이 굉장히 크죠 간단하게 말하면 학교에서 쓰는 SaaS를 만들고 싶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사용자는 학생, 직원, 그리고 교원, 선생님들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쪼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사용자 친화적인 UI라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지점 중 하나거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UI라는 게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토스 같은 UI가 사용자 친화적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되게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웹 제품에다가 도입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단한 구조라고 했는데 이런 SaaS 제품에서 간단한 구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데이터들을 정말 막 미친듯이 표시를 해줘도 얘가 어디에 왜 있는지를 이해만 시켜준다면은 그걸 간단한 구조라고 봐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잘 파악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프로덕트 비전은 짧게 살펴봤고요 뒤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제 프로덕트 전략 문서의 두 번째로써 프로덕트 로드맵을 한번 살펴볼게요 로드맵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순서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서 이 비전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용으로 또 굉장히 간단하게 추격한 버전의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앞에 말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뭔가 그리고 이거는 어떤 우선순위를 갖는가 그리고 이거의 사용자들은 누군가 작업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걸 어떤 순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문서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사이즈나 담당자 배포 일정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프로덕트 로드맵을 잘 쓰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이 뭔지를 이해하고 여기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혹은 기획자로서 어떤 부분을 내가 챙겨서 봐야 되는가를 좀 알기 위해서 이 문서를 제가 같이 보고 리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작업을 할 때 묻게 되겠죠 사이즈는 예를 들면은 2주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는 보통은 이제 PM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포 일정은 언제 시작하느냐 때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만들다 보면은 이제 만들고 나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도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잘못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일정이 늦춰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학생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학생과 함께 더불어서 교직원의 데이터 이제 교수님의 데이터 그리고 이 학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데이터 이런 걸 또 관리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다 보니까 수업이라는 게 어쨌든 가장 코어하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 관리를 그 다음 순서로 제가 적어놨고요 이 수업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또 파악하는 게 또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결국 이 출결과 그리고 그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에 대한 성적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그 수업에 대한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 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출결, 성적 그리고 이 부분도 또 하나의 패키지라고 좀 볼 수 있는 건 등록 관리랑 장학금 관리인데요 결국은 돈을 내야 이 사람이 입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돈을 내는 거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이 돈을 내는 게 좀 깎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 뭐 돌려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장학금이 있는지도 또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등록 관리와 장학금 관리도 또 한 세트로 좀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졸업생 관리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중요도가 낮은 것 같긴 해요 사실 좀 정말 과감하게 생각해서 졸업생은 이미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회사로 치면은 퇴사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데이터는 그냥 죽은 데이터로 쳐도 되는 거예요 일단 당장은 근데 물론 이제 이게 학생들을 위한 제품으로 확장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 졸업생 관리라는 게 더 필요해지겠죠 저도 졸업생이지만 여전히 제 예전 학교에 포탈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졸업생들이 결국 와서 성적 증명서를 떼고 졸업 증명서 같은 걸 떼야 하니까 이제 그런 화면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는 또 되게 일정이 중요하잖아요 언제 학기를 시작하고 언제 학기가 끝나고 언제 방학이고 또 다시 학기가 언제 시작되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학기들이 세팅이 돼야 될 거고요 그 학기가 세팅된 거에 맞춰서 수업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학사 일정을 관리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일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또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공지를 하는 것도 한 이 학사 일정에 또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수업이 또 어디서 벌어지는가 또 그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강의실 혹은 시설 관리 같은 것도 또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수업이 예를 들면 내가 30명짜리 수업을 개설을 했는데 어느 강의실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실 정보도 굉장히 좀 잘 관리되어야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 같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테니스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축구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헬스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예약하고 관리하는 편의 기능 같은 것들도 이 시스템에 보통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학생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낮은 것 같아서 로우라고 적히게 된 것 같고요 이 아랫부분들은 사실 어떤 도메인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학생 관리라고 하는 도메인과 관련 없이 사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응당 가지고 있는 이런 좀 기능들인 것 같아요 홈 화면에 대시보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왼쪽에 혹은 상단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고객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보딩 그리고 사용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로그인 그리고 그걸 위한 인증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까지 볼 수 있어 이 사람은 수업을 개설할 수 있어 이 사람은 개설한 수업에 어떤 정보만 입력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설된 수업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권한 관리 같은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또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 뭐 사실 사스 제품 써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알림 그리고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돈을 낼 거잖아요 그래서 결제 그리고 이제 유저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메시지 이제 외부 메일을 또 활용을 보통 하니까 외부 메일 연동하는 그런 기능들도 좀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되게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커맨드 K 뭐 컨트롤 K 같은 걸 누르면 검색창 같은 게 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검색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좀 통합 검색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요즘 사스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 이렇게 피처 리스트들을 우선순위를 통해서 판별하는 로드맵을 좀 한번 살펴봤어요 만들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꼭 만들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차근차근 붙여나가면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스라고 하고 B2B 제품들의 특징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모든 완성된 걸 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 또 필수 불가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이거부터 일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자라고 이제 스케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그리고 또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구나라고 좀 파악할 수 있는 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프로덕트 비전 그리고 프로덕트 로드맵 문서를 좀 살펴봤어요 이 문서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프로덕트 전략에 좀 끊임없이 좀 질문을 던지고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 또 시장에 수요가 진짜 있는지 사용자한테 진짜 필요한 건지를 꼭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이게 이거 왜 만들어야 했을 때 그냥 문서에 써 있어서요 라고 답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만들어진 그 프로덕트도 되게 애매한 그런 결과물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 만드는지가 스스로 좀 이해가 되고 스스로 이해가 안 된다면은 모든 방법을 써서 뭐 스스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죠 사용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좀 물어보는 과정을 좀 거치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애매모호한 문장들이 나왔을 때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독박을 맞을 수도 있어요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만들었는데 나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정말 갖는지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갖는지를 팀에서 합의점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덕트 로드맵은 팀의 전략 방향이나 시장 상황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피드백 또 도메인과 사용자에 대한 팀의 이해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좀 유연하게 좀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만들다 보니까 고객이 갑자기 생겼어 이 고객이 먼저 해달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B2B 제품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고객이 해달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 순서로 좀 그 제품 개발을 좀 하게 되는 좀 변경들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왜 이래? 우리 이렇게 다 계획 세워놨는데 왜 바꿔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지금 문서랑 글들을 좀 보면서 감이 좀 잡히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덕트 비전을 좀 사용자 관점에서 좀 문장으로 좀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게 사용자 리서치를 하거나 실제 화면을 좀 디자인하는 과정이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생산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유저 우리의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 그들에겐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높아졌을 때 어떤 행위들이 발생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최대한 풀어서 많이 써 놓으면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사용자한테 물어볼 수 있고요 물어본 답을 가지고 또 화면을 디자인할 때 이 답은 이렇게 좀 풀어보자 라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문장으로 좀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발짝 더 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한 발짝 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결국 도메인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학생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나 저도 처음에 강의 준비하면서 아 뭐 학교나 회사나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도메인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제 준비하고 뭐 이런 문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메인을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메인을 알아야 이게 여기에 좋다 여기에 나쁘다 혹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혹은 이거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덕트 로드맵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에서는 좀 개발이나 배포 중심으로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이나 디자인은 좀 미리 진행이 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좀 먼저 움직이시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순서로 만들어지지만 사실 개발 순서와 디자인 순서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먼저 가져가면서 좀 미리 고민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면 세워놓은 로드맵에 맞게 제품이 나가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이터레이션을 돈 디자인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앞에서는 문장으로 좀 서술을 해보라고 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림을 뭐 간단한 시안이나 뭐 프로토타입 같은 걸 가지고 좀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외국 표현에서는 뭐 on the same page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지금 같은 걸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장은 또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림은 좀 그 상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나로 좀 모으기에 굉장히 유리한 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수단을 초반에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프로덕트 디자이너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릴 게 없는데 처음부터 뭐 그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레퍼런스를 좀 잘 수집해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풀어야겠다 하는 식으로 그림으로 또 전달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하기 좋아지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